안녕하세요. 오늘은 그릭시티 프리미엄 요거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설탕과 참가물은 제로, 단백질과 유산균은 더 많이, 유산균은 한 통에 1조 마리 이상이 들어있대요. 저는 가볍게 한 끼 식사하고 싶을 때 먹으려고 해요. 그럼 한번 오픈해볼게요. 쨔라란! 열자맞아 고소한 우유향이 가득 올라오네요.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보시다시피 꾸덕꾸덕 그 자체예요. 질감은 푸슬푸슬하다가 맞을 것 같고요. 수분기가 1도 없는 그런 찐 그릭 요거트예요. 우와 꾸덕꾸덕 꾸덕꾸덕 때문에 수푼으로 뜰 때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. 너무 푸슬푸슬하기도 하고 꾸덕해서 조금 힘들거든요. 당황하지 마시고 꾹꾹 눌러서 퍼주세요. 살짝 부드럽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꿀이나 과일 또는 우유나 두유로 소량 섞어서 드시는 걸 추천해요. 저는 과일과 귀리, 그리고 건크렌베리랑 초코과자까지 넣어서 먹는 걸 좋아해요. 여기에 마지막으로 꿀 살짝 넣어주면 더욱 맛있게 그릭 요거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요건 다음날에 먹었던 모습이에요. 개인적으로 그릭시티 요거트는 산미가 적어서 좋더라고요. 꾸덕 그 자체예요. 아무래도 푸슬푸슬하다 보니까 뭉쳐서 푸는 게 가장 잘 떠지더라고요. 이번엔 사과와 함께 먹어봤어요. 산미가 적고 꾸덕 그 자체의 그릭 요거트를 맛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너무나도 추천하는 요거트입니다. 또한 가볍게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다이어터 분들에게도 추천합니다. 자정밤 12시까지 주문하시면 다음날 아침에 포장되어 출고되니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얼음팩과 함께 오기 때문에 계절 상관없이 안전하고 신선하게 배송받아볼 수 있어요. 여러분도 그릭시티 프리미엄 요거트로 건강하고 맛있게 한 끼 식사해보세요. 자정밤 12시까지는